3점짜래요! 미쳤어, 경훈이 네가 나 살리면 내 얘기 안 받아줄게. 경훈이가 살리면 2점짜리 받아줄게. 그러면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? 그래, 알았어. 잘했다. 파이팅. 우리 상훈이처럼. 다리를 꼭 올려. 자, 미쳤어를 주세요. 맞아야겠네요. 안 되겠다, 이게 못하니까. 좋아. 좋아. 자, 가자. 1, 2, 3. 이거 1, 2, 3. 야, 인정이야? 인정이야? 인정? 자, 됐어. 2점짜리. 어차피 여기가 이겨도 끝나는 거니까. 진짜 라이브 또 하이구나. 1, 2, 3. 진짜 완전 생고 생고. 웃음 참다가 안 웃을 수가 없었어. 3점 있다. 3점짜리로 할까, 상훈아? 3번에 끝내자. 마지막, 마지막. 나이도 제일 어려운 노래를 해줄게. 중어로 한 번 해줘?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 가요. 왜 오빠 알아? 우리. 알아?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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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 가요. 정답. 정답.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 가요.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를 슬퍼하지 마. 답답한 내 맘이 더 아파 오잖아.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댄 나에게 그댄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. 이렇게 해서 담배팀 승리. 흠이. 흠이. 미철 때면. 가만히 있어. 이걸 맞는 거야, 이걸. 네!